잠깐만 탈리아 바이면 나 콕은 못하지 않나? 뭐 해야 되지? 이런 건 근데 미드 탈리아잖아 그쵸? 가사디니 초반 라인전이 재미없어가지고 할 게 없었어 사실 내 거 놓쳤대요 사봉 한번 해주고 안 먹었지롱 요즘 그 버그 있잖아 뭐야 이거 할만하지 않나? 아 아깝다 아칼리가 그냥 다 터뜨리네 전멸은 패겠다 없나? 없나 보네 이거는 다 잡을만한데 상대가 많이 무리한거라 아 이게 안 맞아? 나 내 킬인데 봉이 안맞았네 좀 도둘길까? 아 볼까요? 오긴 했음 아 아 에라이 세입니다 아이 바이가 여기 숨어 있냐? 버전지 안보이더라 어우 맛있다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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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님 매너 줘 아니 이걸 진짜 줘? 굿 아 이건 명의로운 적을 줄 수 밖에 없는데? 아니 이걸 진짜 주네? 레전드 주는게 맞지 안줘서 뭐하니 어 그만 내려라 뭐야 이거 짐승 한 마리가 있는데? 아 좀 마렵긴 한데 이거는 와우 시원하네요 어 GG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서렌 안치니? 야 이걸 서렌 안해 진짜 독하다 독해 끝났네 수고하셨습니다 흠 네 저고요 형 좋아 길견 잘 되고 있어 도모가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굉장히 좋다 지금 여기 굿 그럼 프리징 할 것 같은데 집을 좀 이따가야겠다 그죠 지금 가기 애매하고 마순팔 타이밍에만 마순팔을 좀 쌓아보든 마나가 그거 없으니까 나한테 왜 그래 제가 지금 전멸이랑 유태가 다 빠져가지고 상대 아마 노릴 거거든요 조심합시다 어차피 저건 6렙 돼가지고 사리려면 사릴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맙시다 있나보다 여기 있잖아 됐다 아프지 한 칸 먹겠는데 이거는 어? 비 안갔네 와우 아니 코그마한테 솔킬을 줘 넌 손해 좀 보자 왜 욕심부렸어 오리야 오리야 나 텔퍼 가는데 아 이게 안돼 좋습니다 아 아 쿼드럭킬 할뻔했는데 아깝다 흐허허허 근데 트리플킬이면 좋아 많이 잡으셨잖아 뭐야 이거 빠져야겠다 어 그러지마라 빠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 들어가세요 어 흠 아 이제 재밌는 건데 흠 쏘고요 좋 좋았습니다 그냥 라인을 밀죠 오늘 한번 가볼까 마스터님의 총공세 신호 아 나 킬 주지 아니 마스터이야 내가 먹어도 되잖니 좀 서운하네 에라이 아니 그브야 이걸 왜 와줘 대체 온갱각을 본거야 내가 그렇게 싫었니? 어 이걸 안가? 여기 야 이거 안해? 하지 그냥 이거 뭐 어떻게 안될까요? 어 좋은데 가비 아니 이게 돼? 한번 가볼까? 유치아 키우고 가보자 유치아 키우고 가보자 오케이 잭스 오는데요 근데? 어떻게? 오케이 나는 여기까지 저 전멸 있고 와우 대박인데? 계속 갔네 어 그거 뭐 되나요? 모르겠다 이거 한번 해보죠 이거 한번 해보죠 좋아요 마이가 세긴 해 모락나와가지고 이거 혼자 먹게 되나? 가비 아니? 안되네 미드라인 밀면서 가야겠는데? 피력이 빨라서 밀면서 움직여야 저건 좀 안 좋은데요? 아 이게 안 돼? 아 오케이 굿 야 이거 먹자 먹자 도와줘 얘들아 오 오 내가 먹을게 굿 야 미드포탑 도두갔다 야 저걸 한 칸을 먹었네 근데? 여기? 슬로우 여기 딱 바보같은 녀석 1킬 5대 잭스로 되겠니요? 행인이 안 되죠 잡을만한가? 어? 빠졌다 오 된다고? 와 죽을 뻔했네? 잠깐만 오겠다 이거 여기 여기 여보세요? 굿 따는 친구가 있었구나 깜짝도 났네 어 좋아요 이거는 메자이 먼저 살까요? 어차피 이거 스택도 다 안차가지고 펄스택 찼으니까 메자이로 가자 어? 잡았다 이거 앞으로 뚫는구나 오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지 그래 그래 어 왜 그래 얘 무섭게 내 쪽으로 와 잘 가 여기있는데? 얘 전면은 아직 없을텐데 빼면서 해야겠다 가요 가요 GG 아 이거를 블루팀 아쉽게도 지네요 어 저거 저거는데 저거는 와 소라카 킬이 GG 이걸 무너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또 서포네쉬야 롤드컵 또 너야 너 때문이야 롤드컵 어? 상대는 잔나네 잔나 이번에 버프 받고 좋아졌다던데 이니시 확실하네 이니시 확실하네 좋네 아 근데 오른이 너무 그건데 힙이 좋은데 탑이 좀 잘 해줘야겠는데 럼블이 상대 그건데 뿌우 딸깍딸깍 한타 끝 조합인데 한타 시작하면 그냥 뿌우 딸깍딸깍하면 다 죽겠는데 우리 만순팔 싸우러 가볼까요 여기에 수고하세요 만순팔 야미 노플인데? 그 오르는? 런보 없어 딴 뭐 없어 이득 맞니? 근데 정글킬이면 나쁘진 않긴 해요 오리아나보다 정글이 킬먹은게 좋긴 해 정글이긴 빨라져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대교환 점심은 먹고 피하고 아 1랩이 되네 아 2랩 되가지고 둘 다 맞았음 원래 하나도 안맞은건데 그죠? 이러면 할만한데 아 나니비야? 나니볼이아나구나 딜교환 잘했어 이 정도면 괜찮아 딜교환 잘했어 볼만해 이거는 볼만해 이거는 비교환 좀 하고 이 정도만 이거 노려볼만한데 수호 묻히면서 전멸은 빼겠죠 이러면? 굿 좋았다 아이샤 여기 어? 오케이 그트머리에 맞았네? 굿 헤카림 좀 무섭긴 한데 그래도 해보고 싶은데 그냥 여기 녀석아 여기 바보같은 녀석 누가 따봉 띄우래 너 죽어 너무 건방져 따봉 한 번 더 가고 있어요 근데 헤카림 6랩이긴 해 굿 노플 아니야? 잤나? 근데 헤카림 공포 맞았으면 또 몰랐는데 그쵸? 저기 안 들어가냐? 오케이 여기까지 가려고 했으나 마나 없는 오리아나 발견 좀만 더 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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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쉬가 궁을 쏜다고 하거든요? 맞을 만 한데? 고고고 맞았나? 와우 굿 넌 손에 좀 보자 아하하하하 애쉬궁 이제 못 했으면 손해봐야겠지 응 그래그래 아깝다 안나가 맞았어야 잡는데 어 닫아봤네 어 갑니다 가요 나 왜 킬이 없니 나 인장인데 와 오른 여기 숨어있었음? 레전드 딜이 없다 상대 잡을 딜이 없는데 저기다 그래그래 아 뜨기한데 아아 아 아 헥카림이 안보이는데 좀 무서운데 보인다 이러면 무서울게 없죠 사실 여기 다비 여기 여기 다비 호호호호 아니 그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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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 gg 음 뭔가 맛없긴 한데 끝났네요 뭐 투코도 안 떴네 고맙습니다 자 근데 럼블 이 딜은 그거인거 알죠 허수인거 알지 호호호 라인전에서 오른팬 데미지인거 알지 사실상 1등이다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